나 무조건 맞을 거야! 나 왔다! 오빠 느낌 느낌! 이거 나와! 어? 지효! 지효 히잡을 썼어! 지효 뭐야! 찐따무! 찐따무! 진호야 일단 가볍게 너랑 나랑... 그럴까요? 어머니 아버지 조금 이따 맞으시고 위치 어디? 일로 와 일로! 진호 일로 와! 자 내가 2번! We are one more time! 난 취할 수 없으니까! Baby one more time! 한 번 더! 한 번 더! 이거! 나 몇 번이야! 여기다! 아까 이거 터졌어요? 여기 터졌지! 터진데 또 터진다고? 봐 봐! 오케이! 머리가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어서 맞을 때 딱 맞아! 너무 무서워요! 저 이런 거 처음으로 해요! 안 아프고 맛도 없어! 잠시만요! 마음의 준비를 할게요! 번호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? 이상하지 않아! 이야기 받고 있을 사람 손 들어! 이어! 내가 손 들지! 그러면 난 안 바꿔주지! 오케이! 안 바꿔! 가! 나도 바꾸고 싶다! 나도 바꾸고 싶다! 나도 바꾸고 싶다! 야 너 뭐냐? 갑자기 뭐야? 그 뭐야? 레비야 뭐야? 잘해 좀 보라고! 나는 2번이다! 자자! 들어가자! 들어가자! 록색! 금록색! 레츠고 파티 타임!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! 오케이! 우리 이겨야 돼 이번에! 가자! 우리가 2점 앞! 레츠고! 터진데 또 터지지! 오케이! 세로가 세로가! 이길 거 같아! 세로가! 레츠고! 하나 둘 셋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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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점이야! 운이 좋아! 우와! 동점! 맞은 게 2인과 1부! 잠깐만! 괜찮아! 쉬워야 돼! 쉬워야 돼! 마지막! 날씨가 좋아! 응! 좋아! 좋아! 날씨가 좋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